안녕하세요. 금일 전자소비재 분야의 HP 3D 프린팅 활용 사례에 대한 웹이나 사회를 맡은 예인코리아 최원철입니다. 옆에는 HP 코리아의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이신 이주원 과장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간 많은 제조사 및 관련 관계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동안 저력으로 충분히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HP와 예인코리아도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타개해 가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웹이나 진행하기에 앞서 예인코리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인코리아는 2013년에 3D 프린팅 전문기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 HP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LG전자와 SL을 비롯하여 국내 가장 많은 HP 장비를 판매 및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대우해양조선 등을 비롯하여 제조기업 및 정부기관에 약 50여 대의 SLA 및 기타 산업용 3D 프린터를 판매 및 유지보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울산지사를 설립하여서 고객 여러분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HP 멀티제 퓨전 방식의 기술 소개를 시작으로 하여서 MJF 방식의 속도와 생산성, 그리고 사용 가능 재료, 그리고 전자소비제 관련 활용 분야 및 사례, 마지막으로 관련 후처리 솔루션에 대한 내용으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P 코리아 이주영 과장님께서 방식 및 기술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P 코리아에서의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을 맡고 있는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HP 3D 프린팅 방식의 특징과 재료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HP의 3D 프린팅 방식은 멀티제 퓨전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MGF로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바인드 제팅 방식이고, 잉크제 헤드를 통해서 바인드를 도포하는 방식인데, 이 잉크제 헤드는 HP가 30년의 시간 동안 인쇄기를 시장에 공급하면서 추적된 노하우를 통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MJF의 조용 방식은 먼저 재료를 0.08mm 두께로 도포를 한 다음에, 퓨징과 디테일링 에이전트 두 가지 에이전트를 재료 위에 분사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헤드 옆에 부착된 퓨징 램프에서 열을 발산을 해서 재료에 도포된 에이전트에 열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퓨징 에이전트가 열을 흡수한 다음에 이걸 증폭시킴으로써 재료를 용해시키게 되고요. 디테일링 에이전트는 증발하면서 열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 재료가 퓨징 에이전트가 올라간 부분만 용해가 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조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파트가 검은색으로 조용이 되고 있고요. 재료가 도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도포된 다음에 에이전트가 올라가게 되는데 검은색으로 올라간 용액이 퓨징 에이전트, 파란색, 실제로는 무색 투명한 에이전트인데요. 디테일링 에이전트라는 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가 이제 움직이면서 헤드 옆에 있는 퓨징 에이전트가 열을 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가해진 열을 흡수해가지고 퓨징 에이전트 있는 부분이 녹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요. 이제 MJF의 조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방식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MJF는 일반적인 3D 프린팅 방식과는 달리 양산용 장비라는 컨셉을 가지고 제작이 되었는데요. 시제품 제작뿐만이 아니라 양산까지 존재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재료 자체에 견고한 강성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생산성, 경제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MJF가 양산용 장비로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재료의 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층되는 3D 프린터 출력물은 적층 조용이란 특성상 조용 방향에 따라서 강성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조용된 파트의 수직 방향 강성은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결합력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합력은 X, Y축 방향의 강성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방성 강도가 나오게 되고요. 조용 방향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완제품 제작을 할 경우에 설계나 아니면 배치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강성 자체도 완제품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흔히들 이제 SLS 방식과 MJF 방식을 많이 비교들 하십니다. 같이 나일론 파우더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레이저의 열 에너지로 재료를 소결하는 방식인 SLS는 조용 시 재료가 열 에너지에 노출된 시간이 극히 짧은 반면에 짧으면서 조용이 끝난과 동시에 해당 레이어가 거의 경화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MJF 방식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소결 방식에 비해서 재료가 열이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고요. 또 재료가 소결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용해가 되게 됩니다. 또 조용이 완료가 되고 난다 하더라도 해당 레이어가 완전히 경화된 상태가 아니고 조용이 끝날 때까지 파트가 약간의 경화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결합력이 훨씬 더 우수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500 시리즈의 조용 과정을 실제 약 3분의 속도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레이어의 조용이 완료된 뒤에 그 위에 도포된 재료가 용해되면서 열 에너지가 그 밑에 레이어를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결합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그만큼 Z축 강도가 높다는 것이겠죠. Z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조금 더 등방선에 가까운 강도를 확보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료가 용해되어 가지고 적칭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해서 밀도가 좀 높게 나온 편입니다. 사진 중에 왼쪽에 있는 파트가 SLS 파트의 단면이고요. 오른쪽이 MJF 파트의 단면을 확대한 것인데요. 내부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의 후광이 없어도 우수한 기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PA-12 재료 기준으로요. 출력 후에 후처리 없이도 IP-57 등급의 방수 등급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조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수밀성이나 기밀성 요구된 제품의 제작에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조형 속도와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많은 수의 파트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와 이를 통한 생산 확보가 필수적일 텐데요. 여타 3D 프린팅 방식이 조형하는 파트의 개수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조형 속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HP의 경우에는 헤드가 1회 이동 시 레이어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조형하는 파트의 개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돌려 말하면 작은 파트를 만들 경우 대량으로 만들 경우에 다른 3D 프린팅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제작 속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 영상은 MJF 4200 장비의 실제 출력 장면입니다. 헤드가 1회 왕복 운동을 한 다음에 리코터가 움직여가지고 재료를 도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모드로 조용할 경우 1회 왕복 시 리코터가 움직이게 되지만 패스트 모드로 출력을 하게 되면 한 번 움직였을 때 하나의 레이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최근에 출시던 5200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00의 패스트 모드처럼 헤드가 1회 움직였을 경우 레이어가 도포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형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되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조형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장비의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면 전반적인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MJF 장비의 생산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파우더를 열로 제어하는 3D 프린터는 그 특성상 냉각 시간이 필수로 요구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냉각 시간 동안 대부분의 3D 프린터들은 장비의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 요인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MJF 장비의 경우 조형이 이루어지는 프린터와 출력에 사용할 재료를 담고 있는 빌드 유닛을 분리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조금 향상된 편이고요. 조형이 끝나가지고 냉각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조형이 끝난 빌드 유닛을 탈거하고 새로운 재료로 채워진 다른 빌드 유닛을 끼워 넣음으로써 연속적으로 출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컨셉입니다. 이 사진 속의 장비는 JF5200 프린터입니다. 프린터는 실제로 출력이 진행되는 장비이지만 프린터 자체에는 재료가 적재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출력만 진행되는 것이죠. 프린터에서 출력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출력은 빌드 유닛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력이 필요한 재료와 출력이 완료된 파트는 이런 빌드 유닛 내부에 적재되어 있고요. 출력이 끝나면 유닛을 탈거해가지고 후처리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냉각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상온에서 냉각이 끝날 때까지 놔두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보통 두 대 이상의 빌드 유닛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프로세팅 스테이션은 빈 빌드 유닛에다가 재료를 채워 넣거나 주형이 끝난 빌드 유닛 내부에 잔존 파우더를 제거하고 나서 출력물을 후처리하는 장비입니다. 기존 분말 타입 장비들은 파우더를 에어건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파우더가 많이 날리게 되었고요. 재사용 재료와 새 재료를 섞는 과정이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파우더가 날리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세팅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혼합 및 빌드 유닛에 적재하는 과정 모두가 장비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우더의 날림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출력물의 후처리 공정도 재료를 에어건으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고 진공청소기를 흡입하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우더 날림이 좀 최소화된 편입니다. 다음은 출력물의 제작 단가입니다. 아시다시피 3D 프린팅은 재료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질 경우에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죠. 하지만 분말 타입 프린터의 경우 이제 제조 단가를 조금으로 낮추기 위해서 조형 또 조형 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형에 사용된 재료들을 버리지 않고 일정량을 새 재료랑 혼합해가지고 재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재사용률이 일반적으로 50에서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P 3D 프린팅 방식, 즉 MJF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0% 정도의 재료 재사용률을 가지고 있고요. 때문에 생산량이 많더라도 제조 단가를 조금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재료 재활용률이 50%인 경우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80%인 경우를, 그러니까 HP 방식이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점선 같은 경우 80%인 경우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재료 재사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동일 조형 밀도에서 동일 조건에서 좀 더 낮은 재료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HP에서 발매 중인 3D 프린터 라인업입니다. 좌측부터 5210, 5200, 4200, 그리고 500 시리즈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5200과 4200 시리즈는 제품을 양산을 할 경우, 그리고 500 시리즈는 시제품 제작 목적으로 개발된 장비들입니다. 아무래도 설계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500 시리즈는 PA12 재료 하나만 사용 가능하고요. 양산을 전자로 설계된 4200, 5200 장비들은 PA11, 12, 그리고 TPU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HP 3D 프린터용 재료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재료들은 PA12, 11, PA12 글래스비드, 그리고 TPU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PA12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PA11은 보다 높은 연신으로 요구가 되는 분야에 그리고 PA12 글래스비드는 아무래도 좀 유리가루를 함유하고 있어서 보다 높은 경도나 안정적인 내열성이 요구된 상황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TPU는 이제 고무와 같은 물성이 필요한 상황에 보통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재료들의 전반적인 물성은 위표와 같습니다. 수평과 수직 방향 강도를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연신율을 제외하고 다른 물성들이 대부분 조형 방향별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성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숫자는 이제 XY축, 오른쪽에 있는 게 Z축 강도입니다. PA12 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재료이고요. 나일론 재료 특성상 우수한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고 재료가 굉장히 질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료의 특성과 물성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PA11 같은 경우는 PA12 대비 연신율이 향상된 재료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말랑말랑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블 타이나 버클과 같이 높은 재료의 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신발에 맞춤형 인솔이라던가 의료용 보장 보조구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장비에 사용이 된다는 것은 피부 접촉에도 문제가 없다는 IOS 인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IOS 인증은 PA12와 PA11이 가지고 있습니다. PA12 글래스 비드, PA12GB 재료는 재료의 40% 정도가 유리가루로 이루어진 재료인데요. 그 특성상 압력이 상승하더라도 열변형 온도의 저하폭에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리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재료에 비해서 경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유리 섬유가 아니고 유리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흔히들 알고 있는 글래스 파이버 리인포스 플라스틱, 그러니까 GF 플라스틱만큼의 강도는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TPU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루그리졸사에서 발매한 TPU 재질이 있고요. 이 재료는 4200에서 사용이 가능한 TPU 재질인데요. 아무래도 고무재료다 보니까는 PA 재료 대비해서 높은 우수한 연심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쇼어 값이 90으로서 약간 단단한 느낌을 주는 재료이고요. 재료 자체가 단단하다고 하지만 레티스 구조물을 적용하므로써 쿠션감을 적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바스프사에서 발매한 TPU 재료도 있습니다. 역시 루그리졸 TPU와 비슷한 85에서 88 정도의 쇼어 값을 가지고 있는 TPU 재질이고요.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5200장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역시 루그리졸과 마찬가지로 고무를 이용한 쿠션감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재료 자체가 약간 단단하다고 하지만 레티스 구조를 결합을 해가지고 쿠션감이나 강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HP는 재료 개발 과정이 오픈소스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PA11, PA12, PA12 글래스비드 재료들은 HP에서 제작을 하였지만 HP 고객 또는 전문적인 재료 개발하는 업체에서도 재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TPU 재료들은 HP가 아닌 HP 고객사 또는 협력사에서 제작한 재료들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루그리졸과 바스프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죠. 기술 자체가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 아직 사용 가능한 재료의 종류가 많진 않지만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더욱더 많은 재료들이 개발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후부터는 AN코리아의 최원철 팀장님이 HP 멀티 데이퓨전 3D 프린터를 이용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전자소비재 관련 활용 분야 및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제품들의 생산 사이클과 라이프 사이클과 이제 어떤 개발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의 상호관계성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제가 활용 사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제품들에는 기대수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대비 기대수명이 짧다면 개발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대수명이 길다면 다른 이제 몰드의 망실이라든지 기타 손상 등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기간 대비 기대수명이 매우 짧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대개 시제품 제작에 3D 프린팅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는 보일러와 같이 기대수명이 매우 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부품뿐만 아니라 스페어 파트 제작에 3D 프린트 출력물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제품 수명 주기를 일반적인 생산량과 묶어서 표현한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수명이 매우 짧거나 긴 부품들은 그 요구 생산 수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 소개드릴 고객 사례들은 모두 이러한 제품 수명 주기에 기반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제품 제작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은 생산량과 빠른 개발 일정 특성상 제품의 수명은 짧은 편입니다. 다만 뒤에 보여드릴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단순 시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제품들과 같이 완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수량 및 기대 수명이 짧은 경우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오클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포츠 장비 제조 회사고요. 많은 아이템들 중에서도 특히 스포츠 및 아웃도어 안경 선글라스 개발 부분에서 MJF 방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도부터 MJF 방식을 사용하여서 헬멧 및 선글라스 등 여러가지 제품 라인의 시제품 제작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PA12 재료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기능성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능성 부품 테스트 및 개발 단계에서 실제 안경 제품과 비슷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설계 및 디자인 단계에서 많은 테스트 공정을 거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MJF 580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안경이라든지 컬러가 유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풀컬러를 구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재활 웨어러블 기기를 설계 및 제조에 전념하고 있는 고고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MJF 기술을 이용해서 하지의 외고격 부분에 가이드라든지 기본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부품들이나 로봇 등을 설계 및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MJF 기술을 사용하여서 제조 프로세스를 크게 향상시켰고 특히 다양한 설계 현장에서 또한 수정 및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 유연성이 상당히 향상돼서 빠른 수정 보완이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인해서 부품 생산 및 조립을 하여 고객에 배송되는 시간이 6개월에서 약 2주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요. 또한 간편한 후처리 및 재료 재활용을 통해서 경제적인 절약 효과도 크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HP 내부 활용 사례입니다. HP G3D 카메라라는 스캐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니터 뒤에 부착할 수 있는 2D, 3D 카메라로서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제품을 HP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돼서 예상 수요도 예측이 상당히 어려웠고 또한 또 상대적으로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서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와 해당 제품의 설계 및 판매를 통해서 경험 축적이 상당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HP 내부에서는 플래닝을 한 게 소량 출하 후에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생산을 예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3,000개 정도를 약 생산하여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반응은 아주 좋아서 대부분은 사출 라인을 태우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몇 개의 파트들은 계속 3D 프린팅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더머덕트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도 3D 프린팅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더머덕트 좌측 상단에 보시면 3이너 파트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어떤 형상의 공면에서도 접착할 수 있도록 얇고 복잡한 패턴이 들어간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상 수요를 알기 힘들었고 사출하기에도 상당히 곤란한 형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3D 프린팅으로 전량 생산을 전제로 해서 이에 따른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변경되었던 사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생산 자체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생산 속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요. 시장 출시를 예상보다 6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메뉴팩처링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도표와 같이 생산량이 메뉴팩처링 하게 되면 생산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메뉴팩처링 활용 사례도 생산량이 적은 케이스부터 많은 케이스로 사례 발표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프 엣지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이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이 로프 엣지 같은 경우에는 외벽을 탄다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로프에 대한 많은 지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엠지에이프를 이용하여 사람과 장비의 무게가 실린 로프의 압력을 충분히 견디면서도 또한 로프가 닳지 않도록 표면적을 부드럽게 해서 손상을 주지 않은 그런 케이스고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원하는 대로 생산을 하여서 지금 소량 생산이지만 생산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메뉴팩처링 케이스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디션이라는 업체 활용 사례입니다. 이 업체의 경우 3D 프린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산업 디자인 공학 설계 파트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업체의 경우에는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핑보드 스노우보드 그리고 고객 판매용 보드류들을 전시하기 위한 가구를 제작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MJF로 제작된 조인트를 사용하여서 목재를 조립하여 제작을 하였고요. MJF 특유의 등방성 강도와 뛰어난 표면 조두를 이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의 경우에는 염색을 해서 완제품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맞춤형 가구 제작에 적합한 응용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앞서 보신 사례와 같이 외부에 판매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내부 사양 목적으로 제작된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내부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아이템 및 기타 기구물들을 제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본보기로써 사용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싱크텍 3D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경우는 기계공학 분야의 시스템 공급 업체 및 개발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처음 아이디어부터 생산 단계까지 모든 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산업용 터치 패널 PC를 양산 목적으로 MJF를 사용한 사례이고요. 기존 파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부품을 조립화해서 제작되며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립이 좀 까다롭고 올드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개선을 하면서 하우징의 무게를 줄이고 또 이전 모델의 문제점이었던 생산 및 조립 측면에서 복잡하고 비싼 비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HP MJF 기술을 사용하여 재설계되었습니다. 이에 통합된 내부 케이스는 라우팅 후면 핸들바와 같이 일부 부품들은 이전 부품에 다르게 메인 케이스와 통합하도록 설계되었고요. 또한 MJF를 사용하고 인해서 충분히 완제품으로 적용 가능한 물성치와 정밀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작 방식인 CNC 제작 방식 대비 제작 비용은 67% 절감 그리고 제작 기간은 20일에서 단 1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보았는데요. 이 또한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생산량이 100개밖에 되지 않고요. 이런 아이템들도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HP의 활용 사례인데요. HP는 원래의 주 아이템이 2D 프린트와 워크스테이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대형 인쇄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형 인쇄기에 사용되는 스틸 또는 알루미늄 파트를 MJF로 대체해서 부품의 가격 또는 부품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경량화를 위해서 사용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왼쪽 제일 왼쪽에 보시는 파트가 이제 기존에 NC 알루미늄으로 NC 가공된 파트입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투박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NC 가공이 이제 작업 편의성을 위해서 설계를 했었지만 이제 3D 프린트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경량화 및 위상 최적화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게 감소 또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크게 보았고요. 실제 이제 NC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정면 쪽에 홀 3개에 대한 정밀도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 파트로 개선되는 파트를 보셨을 때 크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자전거 헬멧을 완제품으로 제작한 사례입니다. 브랜드명은 쿠포리라고 하고요. 기존 플라스틱 사출품에 EPS 폼을 채워넣는 방식은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크고 디자인 제약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3D 프린팅이 맞춤형 소량 헬멧을 제작하는 데 최적이고 라고 생각은 했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들은 부족한 재료물성 이라든지 조형 속도 그리고 비용 등의 이유로 그동안 제작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MJF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경영화를 유지하면서 통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발포구 조치를 대체할 수 있는 내부 패턴을 제작을 해서 MJF 표면조들을 상업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에 대비해서 20% 경영화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기존에 그 전에는 SLS 타입 장비를 사용하였지만 MJF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산 속도가 3배 이상 증가한 그런 활용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드론 관련 사례인데요. 마피르라는 회사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센서 카메라 제조업체입니다. 상형 드론에 자세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마피르 회사는 SLS 타입과 FDM 그리고 SLA 그리고 사출 성형으로도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높은 툴링 비용과 부족한 표면 조도 그리고 낮은 파트 강성 그리고 제한된 부품을 출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리드 타임 동안 느렸고요. 이로 인해서 모든 방법들이 실패하고 찾다가 결과적으로 MJF 방식을 접하게 되었고 MJF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MJF 방식을 선택하면서 리드 타임이 확실히 감소하였고요. 또한 낮은 부품 비용 높은 부품 내구성 뿐만 아니라 우수한 품질까지 우수한 기계적인 품질까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피르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드론 카메라 악세사리 또는 3D 프린팅을 사용한 마운트와 같은 핵심 비즈니스를 위해 위한 최종 생산 부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들은 제가 소개는 못 드리지만 국내에도 여러 가지 다수 사례들이 있고 국내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공조 부품 관련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주거 및 사무실 환경 환기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는 프랑스 회사이고요. 최고의 에너지 효율과 실내 공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내부적으로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사무용 공간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제품의 수요가 높았고요. 따라서 프린터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 전에 MGA4 도입할 때만 해도 개발부서에서만 시제품 제작용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했지만 점차 시제품 제작 및 생산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150여 개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활용 사례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개발 담당실에서는 MGA4의 선택 이유에 대해서 FDM이나 방식이나 SLA 그 다음에 SLS와 같은 다른 방식들을 생산에 요구되는 그런 정밀도라든지 내구성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금속으로 만들던 부품이나 제품을 좀 더 가볍고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 시간이 단축돼서 인체공항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알루미늄 및 스탠네이스티를 사용하는 기본 공정에서는 사출용 몰드를 제작할 경우에 손익 분개점을 위한 최소 수량이 3만 개 이상을 생산해야 됐었는데 현재는 MJF를 사용해서 툴링 또는 계측 비용을 크게 절감하여서 약 90%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미입니다. 그녀의 제품은 아이레코의 제품을 사용하는 freight 기능을 하려고 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어떤 의미가 einf Kinlegation에 있는 의미가 에 آخر을는 변동으로 워킹하느라 홍보대가 있는 제품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경인과од의 인물는 새로운 기능을 가야 된다. 3D는 대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많이 시켜야 할 수 있는 실제 상점은 과정입니다. 여러 개의 회코는 이것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3DHP의 사용이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의 프로토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더욱 고소한의 사affen을 향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코 만들면서 우리가 직접 시스템으로 정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용한 지적인 이려비 career은 C 1991 이 시점이 되는 것 때문에 있다면, 는 3D를 확인하고, 시기의 typ적한 디자인을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은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용한 스페셜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있었던 것들과 같은 제작용은 이번 사례는 더스트림이라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이 업체는 타일 리무버 장비 제작 업체로서 타일 바닥 등을 빠르게 제거하는 그런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FDM3 프린팅 이수를 사용해서 CNC 머신링을 통해서 해머의 어텐치먼트를 생산하였지만 이 방법은 기존 제조 방식에 비해서 혁신적이긴 했지만 매우 느린 제작 속도와 어떤 제품의 강성 부족으로 인해서 강성 부족 그리고 이제 적층 레이어가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미관상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고 2018년에 MJF의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생산성은 10분의 1 수준으로 10배를 증가시켰고요. 비용은 최대 75% 이상을 줄이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제작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흡입 헤드를 인쇄하는데 FDM 방식 기준으로는 120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MJF 방식을 사용하면서 17시간 만에 동일한 두 개의 파트를 제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품의 무게도 메탈 파트 기준으로 이제 4.6kg가 넘는 무게로 했지만 MJF 방식의 PA-12 소재를 사용하면서 1.5kg가 안 되는 무게로 감소시켜서 약 68%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료 비용 같은 경우에도 FDM 방식 대비 50에서 최대 75% 감소한 효과를 보았고요. 그리고 내구성도 FDM 방식으로 제작한 파트에서 발견되던 크랙이나 파손 등이 MJF에서는 전혀 파손되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이 더스트레임 같은 회사 경우에도 이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정말 좋습니다. 3D printing. The multi-jet fusion process is perfect at producing high quality parts that are really on the level of molds. Previously, I had been using a different type of 3D printing technology that wasn't overly strong, aesthetically it wasn't as nice to look at. When I switched over to the HP4200, I realized that my material was about 10 times cheaper and I could print about 10 times faster. Parts last longer. Remember, this is for tile removal, so there's sand, there's sharp pieces of tile. Most people wouldn't believe this nylon can withstand that kind of heavy-duty work, but we actually have replaceable noses that are still in use one year later. When I build things now and I know that I can have something produced and printed within a matter of days. So I can hold it in my hands, take it out to a job and try it out. I get so excited. It makes me want to think and dream up more things that I can invent because that's the joy, an invention right there. Here we go. Next is Ballast. The company is a VR headset. This company is a product of V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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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product of PA12. It is a product of a lot of different types of equipment. It's a product of water slade. People use a headset to wear a headset. 모터스탈을 내려가면서 마치 본인이 우주나 사막, 정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작한 수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VR 헤드셋 제작 사례고요. 경량화와 함께 재료의 물성치, 내구성, 그리고 앞서 이주원 과장께서 말씀해주신 MJF 방식은 수밀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이템의 개발이라든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경우 완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 업체를 통해 후처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후처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활용 사례가 마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IM3D 허브에서 개발한 로봇 그리퍼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조립 공정 중에 대시보드용, 글래스 이송용으로 전기로 연결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공압식 그리퍼를 개발했는데요. 이 그리퍼의 경우에는 HPMJF 방식으로 한 번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HPPA12 소재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압 작동이 가능한 밀폐성을 제공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또한 그리퍼의 나선이 스프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탄력성이 요구가 되어서 확보가 되었고요. 또한 내구성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M3D 허브에서 전달한 내용은 이 그리퍼가 픽앤플레이스 작업에 100만 사이클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성공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차량 모델 및 파트 구조에 따른 최적의 형상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고 무게 절감을 87%까지 가능하게 해서 이로 인해서 장비 효율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리즘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맞춤형 안경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현재는 저희 HP 장비와 EOS 장비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마다 얼굴에 대한 얼굴이 다 다르고 특히 안경 쓰신 분들은 각각의 기 위치나 코 위치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3D 스캐너 해서 각자의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안경을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1주 안에 모든 제품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작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다양한 후처리를 거쳐서 고객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업체는 연간 5만 개 정도를 생산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브리즘 업체도 국내사리기 때문에 관련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얼굴은 사이즈도 다르고 다 형태도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안경은 그런 개인의 차이점을 반영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금형 방식은 한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한 가지 사이즈와 한 가지 컬러만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HP 제퓨전 3D 프린터를 적용하면서 고객에게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맞춤 정정처럼 딱 맞는 피팅감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리사니까 주방에서 안경을 끼고 요리를 하면 땀 때문에 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실용적인 면에서 안경을 꼈는데 전혀 흘러내리지 않고 귀도 안 아프고 해서 요리사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안경이었습니다. 다른 안경을 쓰면 조금 아픈데 아무래도 맞춤이다 보니까 그걸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 계속 바꿔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고객에게 컬러, 사이즈, 디자인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택된 안경은 고객의 얼굴에 딱 맞춰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맞춤형에 대한 비용은 다른 어떠한 맞춤형보다도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산방식은 300에서 500장 정도의 최소 생산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HP 제퓨전 3D 프린터를 적용할 경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수량만큼만 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렇게 선택된 안경은 고객의 얼굴에 딱 맞춰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얼굴을 완벽하게 스캔을 해서 저만을 위해서 안경이 만들어지니까 저한테는 그거 이상의 베네핏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사례는 보호만이라는 베어링 케이지와 실을 생산하는 업체 활용 사례입니다. 보호만 같은 경우에는 AMGAF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 이 업체의 과제는 베어링 케이지 및 실에 대한 최적의 제작 솔루션이었습니다. 베어링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 성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였고 또한 가장 복잡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제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12가지 크기로 시판되는 보호만의 표준 케이지는 전통적으로 강철, 청동 또는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 모두는 작동 중에 소음과 진동 또는 기타 문제를 유발화해서 재료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전 제조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사출 사용 같은 정통적인 공정을 사용하여 매월 제조를 하였지만 점점 생산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한 수천 개의 수만 개의 베어링 케이지를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분할 롤러 베어링용 실은 이전에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강철 하우징이 손상되어서 조림 및 분해가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컸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품을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여러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베어링이 쉽고 빠르게 조립되고 재조립될 수 있는 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서 MJF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고를 최대 75%까지 줄 수가 있었고 또한 PA11 소재가 제공하는 뇌 마모성을 가지고 씨를 좀 더 씻고 더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소재는 우수한 마찰 특성 때문에 이 용도에 상당히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호만은 MJF 기술로 베어링 케이지를 생산함으로써 기존 스플릿 베어링의 수명을 3배에서 5배 정도 연장을 했고요. 새롭게 디자인된 스플릿 롤러 베어링은 3D 프린팅 베어링 케이지를 제작하여 하중을 용량을 70%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축방향 하중도 1000% 증가시킨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파트, MRO 파트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와 MRO 쪽, 애프터 바켓 쪽은 라이프 사이클은 긴 반면 수량은 상당히 적고요.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HP에서 현재 4200 모델에서 실질적으로 HP 4200로 출력한 파트들이 몇 개가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실제로 장비 내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비 내에서 총 66개의 파트가 실제 제작되어서 4200과 기타 장비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3D 프린터 종이 인색의 경우에도 HP 내부 사례입니다. 기대 수명이 신년은 훌쩍 넘어버리게 되면 장비들은 단종이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고객사에서는 꾸준히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계가 단종되고 나면 스페어 파트의 생산 또는 수급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경우를 HP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스페어 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대체되고 나서 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옛날 장비를 위한 스페어 파트를 보관할 창구가 불필요 불필요해졌고요. 그리고 또한 제때 필요한 파트를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어 파트의 디지털 인벤토리를 위한 기회가 분명히 있으나 일단 출시된 제품의 수많은 스페어 파트들 중에 어느 것을 3D로 전환할지 선정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시작한 방법은 모든 사출물들을 다시 설계를 하거나 재고가 떨어진 제품을 재생산할 경우에 3D 프린팅의 기능성을 검토 및 테스트해 보는 것이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가 습득이 되면서 학습이 되면서 3D 프린팅으로 제작하기 위해 설계 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고 신제품 개발할 때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HP 내부의 활용 사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례도 또한 HP 내부의 활용 사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HP 헤드 노즐 제작 시에 사용되는 드릴 익스트랙션 슈 사례인데요. 이제 CNC로 제작했을 때 제작된 7개의 부품을 하나로 조립하여서 제작한 사례입니다. 조립 제품의 경우 부품과 공차 때문에 재료 또는 용재가 엉겨서 제작 중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MJ 프로 한 번에 제작한 후에는 제작 비용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불량률이 저하됨에 따라 또 작업 효율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7개의 파트를 부품을 하나로 조립해서 통합해서 제작했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무게라든지 제작 비용이 저하됐다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셔야 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HP 내부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생산 라인에서 사용되는 풀리의 파손을 해서 전체 라인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파손된 부품이 스페어 파트 기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주문을 해야 했던 상황이고요. 최소 3일 이상의 배송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의 부품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재개를 위해서 복제품이라든지 기타 대체한이 빠르게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이 제작된 제품의 강도는 알루미늄 파트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스페어 파트가 점점 시간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현재 내부적으로 MGF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MGF 파트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파손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후에 제품 출력까지 총 16시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만약에 주문을 했다면 최대 일주일까지 소요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력 제품의 가격은 30불로 스페어 가격을 따졌을 때 배송비까지 약 100불 정도 들어가는데 30% 이상 절감한 비용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활용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 자동화 기계 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사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설계 기간 단축 또는 개발 비용 단축을 위해서 MJF 580 장비를 도입을 하였고요. 시제품뿐만 아니라 소량 완제품에 컬러를 적용하여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간의 작업관이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하였고 또한 정확한 작업 지시를 위해서 컬러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립 에러율을 감소하게끔 했고요. 자동화 공정에 사용되는 파트에는 QR 코드를 삽입을 해서 파트 제조 이력 이라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었고요. 또한 마찰이 있는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색상을 부여를 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마찰된 색상에 따라 파트의 마모도 정도나 사용 연안을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체 또한 상당히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우먼 제 아버지 바우먼 1998년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토마티세이션 인지니리링 에디티브 만유팩터링 해완 그리고 개소드 파트의 기간에서 6개월 연주 시즌을 극복하는 시간입니다. 지속적인 Ban이고 정신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분명히 상승하는 길이 중요해지고 우리나를 사용하는 시간은 검은 검은색을 통해서 이 자어선을 상승하면 색의 이름으로 분명히 모를 대부분의 bloat의 Fel쇄를랑이 정신을 맞추고 제품이 이쁘요 그룹의 파트라이크를 지정한 데는 몸에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더욱 넓은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파트라이크의 파트라이크를 보호하는 것을 다 배우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파트라이크의 파트라이크가 목소리가 학습을 통해서 파트라이크의 파트라이크는. 이를 위해 파트라이크를 시킬 수있을 수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파트라이크의 파트라이크는 자세히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QR-Code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QR-Code는 우리의 비용과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HP-Support은 훌륭한 것입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 후에 다시 일하는 것입니다. 이후 HP-RAMP-아단리로부터 호빈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제품을 호빈의 호빈의 제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미션을 재생시키고 저희가 회사에서 이 제품이 3D-프린질적인 방법을 네, 마지막 순서로 후처리 관련 솔루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D 프린팅 시장은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다품용 소량 생산 등 기존의 단순 시제품 제작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메뉴팩처링, 즉 제조기술로서의 시장 확대가 커져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성 소재인 PA 계열의 파우더 타입은 장비들에 대한 후처리 관련 솔루션도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방법에 대해 모두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또한 실제 엔드 유저 파트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후처리 장비 및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인 후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재료, 특히 PA 계열을 사용하는 HP MJF 파트들은 PA 재료를 녹여서 적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 제작 후에 주변 피해 재료들이 제작된 파트들에 살짝 눌러붙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눌러붙어 있는 파트들을 털어내 주는 작업을 클리닝 작업이라고 하고요. 이 작업의 대부분은 비드블라스팅 작업으로 해서 파트 주변의 파우더들을 깔끔하게 털어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털어낸 파트는 두 번째로 이제 내추럴 파트 같이 회색 개통 파트로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후 제품의 이제 요구와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어플레킹에 따라서 2단계 후처리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2단계 후처리 과정은 보시는 것과 같이 컬러링이라든지 도색, 염색 등 이제 컬러 작업 등이 되고요. 또 표면 조도를 높이는 작업 등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 파트가 이제 탄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의 후처리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면 실제 사용 가능한 엔드 유저 파트의 퀄리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 소개드릴 후처리 방식은 이제 다이멘전사의 후처리 장비를 이용한 이제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HP에서 제작한 완료된 파트를 파워샷 C라는 파우더를 털어내는 클링 작업을 거치고 물리적으로 표면 조도를 높이는 PPS 또는 화학적으로 조도를 높이는 VFS라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표면 조도까지 완료된 파트는 MDM60이라는 염색기를 통해서 원하는 색상의 제품을 완성하여 최종 파트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원하시는 후처리만큼만 적용하실 수 있게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우더만 털어내신 클리닝 작업만 하셔도 되고 면조도를 좋게 하시는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내부적으로 하시고 이제 어떤 염색에 대한 솔루션만 가지고 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작된 파트 염색 장비를 통해서 블랙 컬러를 비롯해서 총 17가지 색상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후출 장비는 AMT사의 PP3D라는 포스트 프로 3D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제작된 파트 표면을 녹여서 평탄화시키는 방식으로써 이제 기본적으로 녹이는 방법은 알고닉 솔벤트를 기체화시켜서 챔버 내에 들어가 있는 파트들의 표면에 녹여 표면조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출력을 했을 때는 20마이크로이라는 표면조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1마이크로이라는 표면조도로써 상당히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도 또한 이제 표면조도에 대한 자료인데요. 위의 검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파트 표면조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7나 이상의 어떤 표면조도를 가지는데 이 아래의 컬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처리를 거친 후의 표면조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1에서 1마이크로 사이에 표면조도를 나타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사진들이 위에 말씀드린 그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출시된 제품들이고요.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리복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트레이닝 마스크로서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제품으로 제작한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안경적으로 3D 프린터를 제작 후에 후처리를 장비 이용해서 완성품을 만든 제작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발표를 마치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주원 과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들이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와 이주원 과장이 같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답변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몇 가지를 저희가 질문에 답을 드릴 텐데요. 먼저 손정환 님께서 주신 HP만의 특화된 사업 영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 영역이라는 게 나라마다 좀 다 틀린 것 같아요. 이웃날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이나 시제품 쪽으로 많이 발사되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하는 의류기기 특히 신발에 들어가는 인솔 자세 교전용 인솔 쪽으로 굉장히 큰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장비 활용도 굉장히 높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 송전 부품이라던가 사람이 작업하기 위험한 부분에 대한 제품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완제품 종류로 제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그 같은 종류로도 오로지 지그만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로 장비를 구입한 고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라마다 조금 차판차가 있는 거로 보이고요. 다만 HP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시제품뿐만 아니라 양산품 쪽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성주영님께서 4200과 500 시리즈 장비에 대한 출력 속도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출력 속도는 이게 공식 스펙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부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500 시리즈 540, 580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cm 그리고 4200 같은 경우는 1시간 4cm 5200은 1시간 5cm씩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지종원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SLS와 그럼 MJF의 핵심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핵심 질문은 SLS와 MJF의 방식에 대한 핵심적인 차이점이 뭔지 문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형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SLS는 레이저로 소교를 하는 방식이고 HP 방식은 에이전트와 복사열로 이걸 용해시키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형 방식이 틀림으로써 기계 구성과 완성품의 특징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성의 차이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조형이 비주얼적으로 느껴지는 차이점도 확연하게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HP 파트는 파트가 용해를 거치기 때문에 약간 비주얼적으로는 약간의 편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윗부분은 약간 거칠고 아랫부분은 부드럽게 나온다 등등의 편차가 있고요. 대신 SLS 장비에 비해 추출력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기밀성이 확보가 되고 생산성이 확보가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둘 다 나일론 파우더를 사용을 하지만 생산 방식이, 제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되는 재료의 요구 사항이 틀리고요. 때문에 두 장비 간 재료 호환은 불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희성 님께서 주셨는데요. 자동차 부품 제조 쪽에 계신 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쪽에 활용된 사례가 있는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말을 못해요. 네, 좀 크리티컬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고객사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하지만 실제로 제조 부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대부분 조형 사이즈의 큰 파트보다는 작은 사이즈, 예를 들어 제 손바닥 사이즈라든가 파트가 커도 손바닥보다 아주 크지는 않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파트가 들어갈 수 있을 법한 파트들을 데이터 상에서 통합을 해서 조형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오픈된 사례로는 BMW 사례가 있겠네요. BMW에서 IH라는 차량이 있는데 문이 양쪽으로 날개처럼 열린 차가 있습니다. 문에서 창문이 올라갈 때 윈도우 가이드라고 하는데 창문을 잡아주는 가이드 레일이 있어요. 이거를 전량 3D 프렌드 MJF 장비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수호 님께서는 물을 사용하는 부품을 제조나 개발을 하고 계신 분 같은데 누수가 없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누수호 관련돼서는 이게 HP 내부적으로 방수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에 물을 집어넣고 압력을 가했을 때 어떤 형상, 어떤 두께일 때 방수가 되고 방수가 되지 않는지를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압력의 양에 따라서 두께 변화를 HP에서 권장하는 두께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압력이 쎄는데 두께가 얇으면 아무리 장비 재료의 밀도가 높다 하더라도 누수가 되는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스터디는 이루어져 있지만 역시 형상이라든가 테스팅 아니면 사용 환경에 따라서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100% 방수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자체가 나일론 재료가 흡수률이 있기 때문에 흡수률이 있어서 나중에 변형이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실 분들도 있겠지만 R&D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장비가 조용히 완료가 되고 나서 40시간 정도 일정한 온도, 습도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추후 흡수률에 따른 변형은 없다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문병기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마모에 대한 활용 사례, 마찰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아까 저희 사례 중에 고공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분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로프를 보호해주는, 로프를 잡아주는 부품을 만드는 고객이 있습니다. 보통 사실 플라스틱 재료가 출력이 된 다음에 내 마모성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부가적인 후처리, 쇼피닝이라던가 케미컬 폴리싱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경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어떤 환경을 고려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환경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만큼의 죄송합니다. 내 마모성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어떤 환경에서 장비가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 제품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용한 후처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따져봐 가면서 이제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영님께서 단종 부품에 적용 시에 AMJF 파트가 강도나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후처리에 대한 솔루션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단종 부품을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고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그걸 하고 있긴 한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존 대부분의 단종 부품들은 3D 프린팅이 아니라 사출이나 아니면 NC 가공을 염두에 둔 디자인입니다. 3D 프린팅 자체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그대로 출력할 경우에는 3D 프린팅의 장점을 좀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강도를 확보한다든가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중간에 출력을 위해서 출력에 맞게 디자인 변형이 필요하게 되고요. 실제로 3D 프린팅 양산을 고려를 하고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을 그냥 쓰는 고객들도 많지만 이런 강도라든가 변형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디자인을 변경, 디셈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자인 세디티 매니펙추링을 적용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광복 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네, 전용 프로그램 이외에 타 슬라이서를 사용해서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막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HP 전용 프로그램 이외에 타 슬라이서를 사용해서 생성된 G코드 정보가 있을 경우 프린팅 작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슬라이서라는 게 대부분 FDM 방식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HP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와 함께 두 가지 프로그램이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는 빌드 매니저라고 파일을 거기에 올리면 파일을 슬라이징하고 내부에 복셀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데이터를 데이터에서 장비를 옮기는 건데 G코드가 왜 호환이 안 되냐면 일반적으로 쓰는 슬라이서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FDM, 즉 노즐이 움직이는 방향과 노즐 압력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HP 방식은 우리는 복셀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 헤드에서 에이전트를 쏘면 그 방울 하나하나의 위치값을 저희는 데이터 슬라이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장비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은 호환이 불가능하죠.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진 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네, MGF 4200과 5200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5200은 4200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200을 대체하는 장비는 아니고요. 이제 같이 동시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5200에 4200보다 조형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반복 정밀도가 좀 올라간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4200만으로도 충분한 생산성이 확보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3D 프린팅 고객들이 시제품 제작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산은 대부분 제품 생산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진행을 하고 우린 자국 내에서는 R&D만 진행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외국에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생산용 장비의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기존 4200만으로도 생산성이라던가 정밀도에 만족을 못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생산성이 높고 개선이 된 5200 장비가 출시가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거의 같지만 5200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일일이 답변을 다 못 드리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 내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라든지 유선사항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로써 금일 준비한 웨비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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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